병원에도 환자가 왔다고 하는데 전파력이 아직 어느정도 되는지 잘 모르고 이러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주변에 마스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게 전염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가지고 많이 불안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 어떤 방법으로든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않나요? 후기에 방역 대책을 잘 세웠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게 된 게 매우 안타깝고요. 어떻게든 잘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.